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정시러들의 영어 독해 비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이냐면 구체적으로는 emphasis reading 강조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강조 포인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실제 서울대 정시 합격생 그리고 제가 아는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영어 독해를 이렇게 해요. 기가 막혀.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고 모의고사 13번 중에서 11번 연속 스트레이트 만점 맞고 13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두 문제 틀렸어요. 그럼 괴물이 있어. 어디있게? 여기있지. 아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얘기야. 자 그만 까불고 빨리 갈게요. 이거는 화면 포즈해서 곽동영 선생님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신 분들만 보십시오. 안 궁금하면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서울대 경영대학 합격증은 여기 자랑스럽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품이에요. 여러분. 입학관리본부장의 직인이 이렇게 없으면 무효거든. 번호 04094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대 측에 직접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어쨌든 진품. 왼쪽에 있는 거는 경찰대학 합격증입니다. 여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랑 좀 하고 갑시다. 그래도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영어 강사고요. 잘 까불어요. 근데 수업은 또 그만큼 잘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합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젠틀하게 까불어서 웃겨드릴게. 자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Empathis Reading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내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가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써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중요하다 판단하는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강조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강조를 구체적으로 실리현화시키는 데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증거가 딱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mpathis Point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즉 Empathis Reading을 할 수 있게 되면 글쓰기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즉 정답에 가장 가까운 정보 같은 것들을 캐치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 예를 들어서 Empathis Point 같은 거 뭐가 있냐.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즉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 친구가 너무 못 알아 듣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 들어. 그래서 뭘 들어주느냐. 예시를 들어줘요. 그래서 보통은요. 예시가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왜 굳이 글쓴이가 왜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줄까요? 중요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걸 예시를 안 들어주면 출제 오류다고 하면서 평가원에 전화하고 시비가 붙을까봐 추상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은 구체적인 예시를 반드시 달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시 바로 앞에가 Empathis Point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똑같이 또 말해줘. 곽동윤 선생님이 강의하다 보면 막 본인의 영단어 특강 토르 2000 같은 거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종종해 독해 강의에서도 그렇게 좋대. 막 작년에 대박 히트 쳤을 때 사실은 이것도 좀 PR입니다. 광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이야. 엄마가 맨날 나한테 공부 안 한다고 잔소리해. 똑같은 얘기. 그리고 아빠가 횡단보도 앞에서 길 건널 때 어? 차주심해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복을 해. 반복하는 얘기는 보통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복이 뭔가 떴다 하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영어 독해에서 반복이 딱 한 번만 돼도 중요한데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된다. 그러면 이게 쫙 빨리 빼봐. 200% 확률로 그 내용은 정답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 근데 말로 해가지고 너네들이 느낌이 안 오지? 그냥 보여줄게요. 이거 평가원 기출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하나. 가끔씩 구문을 독특한 특수문을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비례관계 같은 거. 무엇이 멍마하면 할수록 무엇은 더욱더 멍마하다. 또는 비교급적 표현도 강조해요. 야 엄마 아들 옆집 땡땡이는 이번에 영어 100점 맞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60점이냐? 이렇게 하면요. 엄마가 그냥 혼낼 때보다 딜이 두 배로 들어와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여러분들 평소 때는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엄마를 화나게 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반성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친구 아들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빠서 방문 꽝 닫고 들어갈 수 있잖아. 보통 사람이 그렇거든. 왜? 비교법 자체가 당연한 얘기인데 엄청난 강조법 중에 하나예요. 수사법 중으로. 그래서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어떤 요소랑 비교를 해버리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 환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니면 우리 동양 쪽으로 하면 옛날에 갑볼문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전통 있는 몇 천년이 된 수사법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정리, 예시, 반복, 특수구문이라든지 비교급적 표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영어 독해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보여주려고 이걸 따온 이유가 뭐냐?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여러분 시간 많이 안 빼서요. 아니, 엠파시스 포인트가 두 개만 모여 있어도 보통 중요하다고 하고 세 개가 모여 있으면 대박이라고 하는데 아니, 미친 엠파시스 포인트가 다섯 개가 모여 있어요. 이거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모르죠? 몰라도 돼요. 그런데 엠파시스 포인트가 다섯 개가 몰려 있어서 아, 이게 뭐지? 이런 문제는 처음 보는 거야, 나도. 그런데 이 문장들 엠파시스 포인트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딱 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센서리, 감각에 특화된 포만감 그런데 감각에 특화된 포만감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뭔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살짝 저거. 추상적이니까. 스키마 레퍼런스 감각 특화 포만감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로서라고 했으니까 그것에서 뭐가 파생되는지 한번 보자. When people consume a variety of foods 라고 했으니까 다양한 음식들,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소비할 때 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한번 했어요. 이것도 중요해. 그러면 음식이 다양하면 음식의 다양성 자체가 만약에 높다라고 하면 과식 먹는 양 자체도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난 여기까지는 그냥 필기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신기한 게 한 번 더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A greater variety of foods got these people 그래서 굉장한 상대적으로 더욱더 많은 비교급이니까 굉장한 다양성 자체가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먹는 것으로 이끈다는 거야. Then 뭐 뭐보다 그렇지 않았을 때 다양성이 없었을 때 그들이 했었을 것보다 잠깐 한번 끊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마침표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한 번 더 그대로 반복이 됐죠. 그러면 이걸 반복 강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반복 강조는 크리티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 독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엠파시스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수사법에서 엄청난 거란 걸 알아요. 반복 강조가 걸리면 거의 정답이거든요. 관련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찾기니까 한번 봐. 내가 뒤에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근데 딱 보면요. 보세요. 지금 뭐라고 했냐. 음식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먹는 양이 늘어난다라고 했거든. 봐봐. 그래서 임팩트 어브 푸드의 버라이어티라고 나오잖아. 근데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냐면 The amount예요. 총량. 음식의 총량에 사람들이 소비하는 어떻습니까? 재미있지? 신기하지 않아? 이게 엠파시스 리딩이야. 이게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근데 이런 거 여러분들 신문물이죠? 왜냐? 여러분들이 접해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난 사실 원래 국어 독서 강사였어요. 나 원래 전직 경찰관. 나 범인적으로 다니는 전직 경찰관이었는데 메가스터디 강사 되기 이전에 학원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나는 뭐 목동 쪽에서 수학학원 원장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과목으로 강의를 해라는 제의를 받았을 때 원래 국어 독서 전문 강사 제의를 받았었어요. 근데 나는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영어 쪽으로 온 이유가 원래 옛날에 유학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있고 학창 시절에 전설급으로 내가 잘했던 과목은 넘버원은 영어였거든. 서울대 경영 정도를 합격을 하려면 사실은 전 과목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구, 경, 수, 탐구까지 어떤 과목이든 강사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근데 내가 영어는 전설이었어. 그랬기 때문에 영어를 선택해서 가는데 나의 영어 독해에는 뭐가 들어가냐? 국어 독서 지문 분석 방법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지문은 짧잖아. 이 정도 짧은 지문에서 주제로 구현하려면 글의 구조가 정형화될 수밖에 없어. 패턴이 그렇게 안 많거든. 너무 간단하지. 그래서 국어 독서 지문 분석할 때 썼던 방법들을 이 엠파시스 리딩이라든지 스키마 레퍼런스 하는 이 기술들 살짝살짝 메모 쳐가지고 메모 친 걸 참고해서 푸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적용해서 푸니까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게 보이기 시작해서 아 너무 쉬운데 이것들을 학생들이 추상 지문이라고 하면서 아니 이런 부분들이 나와도 그냥 넘어간다니까 읽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거 몰랐다 하면 말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봤는데 이제 넘어갈 수 있을까? 들어보세요. 이 지문을 수업을 해주는 건요. 선생님의 기본 유형 독해라는 강의입니다. OT 한번 들어보시고 무조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강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구문 독해가 약하면 예랑 병행해서 선생님의 수능 구문 독해 강의도 같이 들어오세요. 수능 구문 독해는 지문이 후지지 않습니다. 최근 3개년 수능 전 지문 그리고 올해 실시된 수능 지문까지 추가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휘집으로 토르 2000도 한번 합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르 2000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구나 두 달 만에 수강생 4천명 돌파했던 강의가 있어요. 완전 혁신 뉴타입입니다. 기존에 없던 강의 그래서 그것도 OT 한번 보시고 이 3개를 같이 한번 합류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학하고 국어가 중요한 것은 선생님도 알아요. 이번 방학 때 탐구도 많이 해놔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영어가 1년 내내 여러분들 등급을 1, 2등급으로 해서 짱짱하게 잡아주면 논술이 됐든 정시가 됐든지 거기에서 최저 등급을 잡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이나 과탐에서 한 등급 덜 올려도 커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수학하고 과탐으로 한 등급 올리는 거 하고 영어에서 한 등급 올리는 거 하고 가성비가 어느 쪽이 더 빨리 빠지나. 물론 이번 겨울방학 때 절대의 학습량은 수학, 과탐, 국어 쪽에 더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선생님도 저번 캐스트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나 보험을 들어놓고 가자고 올해 우리 절대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뭐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신문물 신기술 그래서 최상위급 명문대 정시 합격생들이라고 하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와, 쟤네들이 저렇게 푸네. 와, 내가 저거 해도 나도 조금 발전이 있을까.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당연히. 나아죠. 그리고 간단해. 기술 많지도 않아. 엠파시스 포인트 다 합쳐서 15개도 안 돼. 독해하다가 그게 근데 탁 보여야 돼요. 그걸 수련시키는 과정이 우리의 기본 유형 독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어휘 강의가 너무 히트해가지고 나를 어휘 전문 강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나 독해 전문 강사야. 그래서 선생님은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이런 메모쳐서 푸는 기술과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프레딕션, 서술의 초점 잡기 이런 서브 기술들 적용해서 독해를 하는 강사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 상담 얼마든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전부 다 댓글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퀘스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동받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서울대 경영 출신한테 직접 영어 배울 거야. 근데 나 정확하게는 말했지만 합격은 같이 했고요. 졸업은 선생님은 경찰대학 졸업생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나를 서울대 경영 졸업생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 나중에 경찰관으로서 막 총 쏘고 막 범인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했던 얘기도 여러분들께 한번 썰도 많이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암튼 적극적으로 합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